어떻게 빨리 할까? 홍코러, 이산광명체육괄공 소속 34세, 신장 172cm, 체중 67kg, 한국슈퍼라이특급 4위, 정호경! 홍코러, 이산광명체육괄공 소속 29세, 신장 178cm, 체중 66.4kg, 박한구! 여러분 연결해주신 분, 국제심판 최충구 심판위원입니다. 장래, 노학선 전부님, 노학선 전부님, 노학선 전부님, 계시면 공구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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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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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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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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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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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모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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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스톱. 스톱한다. 네. 스톱한다. 황국이 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스톱은 정황 스톱은 servant의 sorted에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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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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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